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실이나 진실 그리고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벽 박주연 변호사가 차근차근 공개하는 전국의 투표관리관 도장 가운데 이상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필적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부정선거의 정거물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단풍입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투표관리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제공한 공산품 규격에 맞는 짙은 붉은색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인주를 사용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투표지에 찍어서 그 다음에 그 찍힌 사전투표 용지를 투표인에게 교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인은 기표소에 가서 기본적으로 만년 도장을 찍고 적당히 적은 다음에 투표함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사전투표 용지가 사전투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처럼 단풍색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전국 여러 곳에서 출연하는 데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은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단풍색 높 투표관리관 도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바로 위조 사전투표지이고 가짜 사전투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맹백한 정금으로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희님 출판 및 인쇄 분야에 조회가 깊고 직업으로서 오랫동안 해온 분이기 때문에 자주 아주 귀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바로 이경희님입니다. 이경희님 이야기입니다. 이런 단풍색 현상은 조작 인쇄를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허접한 인쇄소 여러 곳에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인쇄소나 몇 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인커의 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인커 농도라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바로 핵심 포인트는 인쇄 농도를 맞추는데 실패한 경우에 바로 단풍색 모습의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사전투표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해서 반드시 교부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단풍색으로 색칠된 것이 4.15 부정선거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용우님은 인쇄된 투표지를 그림 파일을 만들어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구격에 맞지 않아서 그림 파일을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생긴 것이므로 맹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먼저 찍고 나중에 인쇄된 투표용지입니다. 이상한 점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서서식이 있고 그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것인가 내간에 공문성은 사문성 안에 문서가 있고 그 위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도장이 뒤에 있고 인쇄문서가 앞에 있는 겁니다. 도장이 뒤에 찍히는 법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인주, 도장의 인주 위에 검정색 선이 나오는 기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인주 위에 문서에 검정색 선이 등장할 수 있겠는가? 바로 박주연 변호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장을 먼저 찍고 난 다음에 투표지를 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위에 투표지가 있는 겁니다. 투표 양식이 있는 겁니다. 의문점은 어떻게 도장 위에 검정색 투표지 양식에 검정색 선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검정색 선 뒤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놓일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전문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카리나 리 님이 맹쾌한 해석을 다합니다. 어떻게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졌는지 오카리나 님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러스트 레이트로 만든 것입니다. 도장 이미지 위에 남아있는 세로 쪽의 검정색 선은 작업 이후에 삭제하는 것을 잊어버려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일러스트에서는 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러다가 선을 하나, 검정색 선을 하나 실수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장 이미지가 선보다 하단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일러스트에서 상황표 원본을 배경에 깔고 원본에 맞추어서 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때 새로 만든 표보다 도장 이미지가 하단으로 왔을 때 검은선 밑으로 도장 이미지가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원본 스캔을 뜬 것을 다시 활용했을 것이고 또 새로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도장 이미지가 확인자 사인은 다시 제작하거나 새로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본 스캔을 뜬 사이즈를 편집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장 이미지의 상하, 좌우가 잘린 것도 확인됩니다. 이런 단순한 실수, 즉 도장 이미지가 선보다 뒤에 놓이는 것은 평소 이런 작업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중국인이거나 둘 중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카리나 리님의 의견입니다. 평소 디자인이나 이런 편집 작업을 한 사람이라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실수는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카리나 리님의 주장처럼 그들은 일러스터로 처리하는 중에 실수를 해서 검정색 선보다 도장 이미지가 뒤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정선거의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투표지가 투표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러스터의 작업실에서 나온 시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래도 다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자. 이러니 정말 맨정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이런 조작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하루 걸러서 이렇게 증거물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다음에 비난을 받겠습니까. 제가 받겠습니까. 이준석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받겠습니까. 하태경이 받겠습니까. 누가 받겠습니까. 일러스트실에서 나온 투표지가 버젓이 돌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투표소에 없었던 일러스트 작업실에 있었던 그런 투표지가 등장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